시사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고요. 또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센터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출발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요새는요. 총선 시즌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지 않나 이거 다 의심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감기로 한 2주째 고생하다 보니까 세상 건강에 대해 소중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또 명절 이후에 두 분께서는 또 첫 방송이시기도 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루기로 한 주제. 송학선 일대 보존 정책이 그래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제주 뉴 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중국 자본이 행정소송을 전격 취하했습니다. 신혜원 유한 회사였었죠. 여기가 원희룡지사 송학선언 이후에 이거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왜 부탁이하느냐 하면서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취하하면서 끝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만 그 전제가 되고서 쭉 추진되어 왔던 것이 신혜원 유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주도가 사들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요. 제주도가 신혜원 측으로부터 사들이는 비용이 583억 원이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신혜원이 이 땅을 살 때는 이거보다 그 당시보다 3배의 가격을 더 주고 우리가 지금 되사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새이긴 한데 또 신혜원 측 제가 대변인 아닌데 그쪽 입장에서는 관련된 절차라든가 소위 말하는 투자비용 기회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진행비용.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또 자기네가 큰 장사 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 같아요. 사실은 뭐 땅만 사놓고 사판자로 뜬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몰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행정비용이다 이거죠. 그리고 행정비용 그다음에 금융비용 이자 뭐 그런 그 정도일 텐데 어쨌든 언론 보도 나오는 얘기가 390억 원의 시세 차익이라고 그러니까 신혜원 쪽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엑시트를 하고 있다. 탈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혜원이 떼도 벌었다는 제가 검증을 할 수 없고 다만 도민 입장에서는 소각선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아름다운 공간이기도 하고 보존 가치가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도민의 품으로 오는 건 저는 찬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잠깐 알 수가 없는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애초에 이걸 보존 계획을 잘 잡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무턱대고 팔아놓고서 그다음에 이거 다시 또 되사드려가지고 이걸 또 보존을 하겠다고 하니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일을 벌였던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상당히 역사 깊은 땅이고 거슬러 가면 남제주 군까지 가야 됩니다. 군까지. 남제주 군청 시절까지 가야 되고 그때도 이 일대에 개발 계획이 있었고 국가 차원에서는 우주 발사기지 그런 계획이 있던 그런 언저리라가지고 사실은 처음부터 개발을 막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2013년 정도만 해도 상당히 제주 지역의 곳곳에 숨겨진 비경, 명승 이런 것들의 가치가 모르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중국 자본도 거기에 눈독을 들여서 독점적으로 개발하면 상당히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 해서 뛰어든 건데 사실 제주도의 도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어떤 미래 가치, 공공적인 가치 이런 거를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행정에서는 그거를 저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는 좀 더 해외 투자를 많이 유추해서 일단 투자 유치를 많이 한다는 건데 사실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제일 노른자 위에 투자를 하지 평범한 데 투자를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황금알 그런 면에서 그 당시 도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신해원은 뉴욕 오션타운 개발 계획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그 지역 일대는 도립공원을 확대하고 인근에 알뜰의 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거기까지 연결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도정의 플랜인 거죠? 저는 그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왕 또 네이밍을 하실 거면 송악산과 알뜰을까지 연결시키는 평화벨트 이 정도 해서 평화벨트 벨트라는 말은 영어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제주를 찾은 다른 관광객분들이나 도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부분은 상당히 이 지역의 역사성을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송악산 일대에 가보면 알토르 비행장으로 연결되는 곳곳에 대공포 진지라든가 그런 유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고 당연히 알토르 비행장에는 경락구도 남아있고요. 이제 일본 태평양전쟁 당시에 활주로 썼던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사상 관련된 학살 유적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가지고 공원화시키면 우리 제주의 역사성 그리고 여러 가지 있었던 비극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게 6.25 당시에는 또 대정지역에서 우리 군사훈련소가 있었죠.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건국전쟁 보고 오신 거 아니죠? 아,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송학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정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올바른 방향은 잡았고 취지에 잘 맞게 보존을 잘 해달라는 쪽으로 두 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 부분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뉴오션타운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제주도네 많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들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활용해서 다시 한 번 또 대표적으로 외국 자본 중에 중국 자본이 많긴 합니다만 외국 자본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 조짐을 보이면서 아예 아픈 기억들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걱정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생각도 좀 여쭤볼까요? 일단은 중국 자본이 다시 또 제주도로 온다는 건 아직은 좀 체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구조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할 곳과 안 할 곳을 명백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할 곳과 안 할 곳. 그게 정리 안 되다 보니까 투자를 해서 들어왔는데 될지 말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면서 어차피 개발이 안 될 곳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명료한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제도적으로. 두 번째는 곶자와리나 얼음 같은 우리가 알기에는 공공재 같지만 실제로 사회주의가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또 개발 자체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좀 제도를 활용해서 공유재로 만드는 도청의 소유로 만드는 그런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현상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당초에 그 당시에 북한 관광도 있었고 관광선 관광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제도가 국내 관광지에서도 많이 소외되는 위기의식 속에서 나왔던 지금은 사실 중국의 부동산 경제는 정말 위기 속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그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앨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 이민이라고 하지만 그 개개인이 그거를 부동산을 개발할 능력은 안 돼요. 와서 개발된 부동산을 사는 거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어디에 개발할 거냐라는 건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 필요한 부분하고 개발의 여지가 있는 것하고 보존할 부분을 행정에서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면 그 제도 자체는 잘 활용하면서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제가 제도 잠깐 설명드리면 제주도만 갖고 있는 제도 가운데 토지 비축 제도가 있습니다. 비축 제도요? 토지 비축 제도 그리고 이거는 토지 비축제를 활용해서 토지 특별회계를 쌓아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재 대상 자체가 개발 사업이라서 법률 조항에 개발 플러스 환경이나 보존 가치가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죠. 민간에서 곧자월 사기, 토지 사기 운동 같은 걸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민간의 재원이라는 건 무슨 어떤 이익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도에서 어떤 큰 단위의 돈을 지원을 받아서 같이 진행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1부는요. 송학선 뉴 오션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제주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